포토 볼보 S60R 디자인 공개, 다이내믹한 스타일 눈길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13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S60R 디자인을 공개했다. 또 드라이브 E-파워트레인을 적용한 V40R 디자인과 V60R 디자인을 선보이는 등 라인업을 강화했다. 볼보 R 디자인은 기존 모델에 비해 더욱 스포티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주행 성능을 더욱 강화해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이 강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국내 판매 가격은 S60R 디자인이 5,250만원, V40R 디자인은 4,760만에서 4,830만원, V60R 디자인은 5,510만원이다. 과정, V60R 디자인은 5,000만원, V40R 디자인으로 하얀 기존 모델에 비해 더욱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상승하고 주행 성능을 더욱 강화하여 연출하고 경제에 비해 더욱 강화하며 연출하여 연출하는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